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4강의 12번을 들어가요. 쉬우고요. 자, 가봅시다. 통계의 이야기에요. 통계학, 통계의 이야기입니다. 쉽다라면 쉽고, 어렵다라면 어려울 수 있음이 있기 때문에 잘 좀 들어보십시다. 자, 갑니다. in everyday language에서요. 일상언어에서 central tendency라는 거, 중심, 집중, 경영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굳이 알고 있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전문 용어이기도 합니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혹시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주로 어떤 점수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하나의 값으로 요약하는 기수라는 지수이다라는 정의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알 수는 있다. 왜? 이걸 지금 첫 번째 문장이 정의하는 거거든요. 중심, 집중, 경영. 즉, central tendency라는 것은 어떤 걸 시도하냐면요.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요? 개별 값의 평균이나 전형적인 개별 값. 자, 평균이나 전형적인 개별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자, this average value, 이러한 평균 값이라는 것은 결국 위에 있는 central tendency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그것이 곧 요거니까요. can then be used, be used예요. 뭐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까? provide a simple description of an entire population. 전체, 여기서는 우리가 인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통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전체군, 여기서는 우리가 모집단 정도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전체군 혹은 모집단 혹은 샘플에 대한 단순한 기술과 단순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현상이 있을 때 대충 이것은 요래. 뭐 서울은 1년 평균 기온이 30도야. 뭐 27도야. 이렇게. 그러니까 27도만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20도에서 뭐 영화들도 있고 뭐 영상 얼마일 때도 있고 값은 다양합니다만 평균은 요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자, in addition to describing an entire distribution. 분포입니다. 전체 분포를 기술 묘사하는 것에 더해서 measures, 측정값입니다. central tendency, 중심, 집중, 경향의 이 측정값들은 are also useful, 유용하죠. 언제 유용하냐면 making, comparison, 비교를 할 때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요? groups of individuals or between set of data. 자, 각각의 집단들 간에 비교할 때 혹은 1년의 데이터들 사이에서 비교할 때 이것들은 되게 유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자,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whether data indicate that 자, 날씨의 데이터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for Seattle, Washington, the average yearly temperature 자, 1년 평균 온도가 53 degrees Fahrenheit 화씨 53이야. average annual precipitation, precipitation 이건 강수량인데요. 평균 강수량은 34인치야. 대충 보면 이게 어느 날씨고 어떤 정도의 비가 오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by comparison, 이와 비교해봐서 average temperature in Phoenix in Arizona 자, Arizona 주에 있는 Phoenix C의 평균, 연평균 온도는 71 degrees Fahrenheit이고요. average precipitation은요. 강수량은 7.4인치. 어때요? 비가 너무나 적게 되고 아, 덥고 고온하고 건조하구나. 위는 그래도 괜찮고 강수량이 많구나 습하구나.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자, 여섯 번째 The point of these examples 그래서 이러한 얘들의 요점은 is to demonstrate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는 거냐면 Great advantage of being able to describe a large set of data 자, 해보세요. 뭘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엄청난 이점을 묘사하기 위함인 거냐면 엄청나게 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설명하는데 설명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단 무엇으로 그 큰 데이터들을 단 하나의 대표적 숫자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평균값으로 보여지는 중심 집중 경향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중심 집중 경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Central tendency 이거예요. Characterize what is difficult. 자, 중심 집중 경향이란 것은 그래서 전형적인 것을 특징화 시키는 건데 For a large population 큰 모집단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Makes a large amount of data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되게 변수가 많은 데이터인데 이렇게 단순하시니까 Digestible 소화할 수 있게 만들여 즉,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여한다 Comprehensible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Statisticians 통계학자들이란 사람들은 때때로 Be Use Expression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Number Crunching 자, 바로 With Nois 수치처리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 할 때 Illustrate this aspect of data description 이러고 같이 단어 묘사하는 측면 즉, 이거 같은 죄송합니다 데이터 묘사하는 측면 뭐 우선 데이터라는 것은 뭐 저거 저거겠죠?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묘사하는 측면에 있어서 자료 묘사하는 측면에 있어서 설명할 때 이런 Number Crunching을 많이 한다 Number Crunching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위의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위의 문장 이 문장이 Number Crunching을 의미하는 거죠. 대신 말할게요 We take a distribution 우리는 분포를 취하는데 Consisting of many scores 많은 무엇으로 점수로 구성된 분포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Crunch them down 그 점수들을 어디갔어? 점수 그 점수들을 처리하는데요. To single value 단 하나의 가치로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중심, 집중, 경향으로 나오는 그 수치겠죠. That is Christ of all 그 전체를 묘사하는 이 전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뭐 의미할까요? 여러 개의 점수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랍페인에는 뭐 데이터를 써? Large population을 의미하기도 하구요. 그쵸?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해석도 좀 어려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심, 집중, 경향을 물어보는 빈칸출원이라든지 어법을 물어볼 수 있는 게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중심, 집중, 경향에 관한 중심, 집중, 경향에 관한 그래서 일단은 이 7번 문장 정도는 꼭 암기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꼭이요. 꼭. 서수용으로서도 되게 중요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보이시면 이게 원래는 이게 저기 뭐야 연결사 문제인데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여기서 Consistent of 이하의 Many Scores나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 이게 빈칸으로서도 얼마든지 빈칸출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문제는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꼭 좀 잘 해석해두시고 잘 공부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곧 정규수업 때 만납시다. 승리하세요.